여름 제철 과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 제철 과일 잘 고르는 방법 여름을 대표하는 9가지의 과일 그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장 첫 번째 수박 아래쪽 배꼽이 작고 약간 안으로 들어간 것 하얀 분이 묻고 모양이 둥글둥글 예쁜 것 줄무늬가 진하고 검은 줄이 뚜렷한 것 통통 튀는 경쾌한 울림소리가 나는 것 소리가 둔탁할수록 과육이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개인적으로 저는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배꼽 작은 게 맛있다는 얘기는 먼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블루베리 붉은 빛이 돌지 않고 어두운 청색을 띄는 것 색이 선명하고 만졌을 때 단단하고 말랑한 것 하얀 얼룩이 묻어있는 것 포장된 통을 흔들었을 때 잘 흔들리는 것 블루베리도 이렇게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가끔 이렇게 과일 가게에 가서 보면 조그만한 패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비싸서 못 먹어요 세 번째 복숭아 꼭지에서 단향이 나는 것 끝이 뾰족하지 않은 것 꼭지 부분이 안 갈라진 것 주근깨가 고르게 많이 분포된 복숭아 잔털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 복숭아도 잘 고르면 엄청 달잖아요 맞아요 맛있죠 근데 또 잘 못 고르면 되게 밍밍해요 맞아요 네 번째 자두 하얀 분이 많은 것 크기가 크고 너무 무르지 않은 것 주근깨 선명하고 모양 봉긋한 것 벌레 먹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껍질에 윤기가 나고 단단한 것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같고요 저도 자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섯 번째 체리 크기가 크고 검붉은 색을 띠는 것 물렁하지 않고 과육이 단단한 것 상처 없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것 가끔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트럭에서 체리를 파는데 체리도 비싸 여섯 번째 참외 주먹 크기인 것 골이 깊고 색이 검지 않은 것 색이 선명한 노란색인 것 물에 넣었을 때 동동 끄는 것 태자가 흘러내리지 않는 것 꼭지가 가늘고 싱싱한 것 참외 태자가 뭐예요? 태자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참외 속을 보면은 하얀색 있잖아요 시 있는 부분 단 부분 그쪽을 태자라고 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흘러내리지 않고 단단한 것 그렇죠 일곱 번째 망고 누르면 손자국이 남는 말랑거리는 것 진한 노란색을 띠며 향이 진한 것 검은 반점과 흙집이 없이 깨끗한 것 망고도 사랑하는 일인으로써 정말 망고는 웬만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빕스 가면은 망고가 샐러드처럼 나오잖아요 저는 뭐 가면은 두 접시 세 접시는 먹어요 어 저도요 저는 그 톱망고 한 두 개는 혼자 거뜬히 먹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포도 껍질에 하얀 얼룩이 많은 것 낱알이 잘 뭉쳐 있는 것 신맛이 강한 포도송이 아래쪽 것 맛보고 사기 맞아요 포도 맨 끝에 한 알 뜯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홉 번째 토마토 겉 표면에 윤기가 나는 것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초록색을 띈 것 색깔은 붉으면서 진한 것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토마토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죠 요즘에 과일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귀환 먹는 거 건강하게 맛있게 제철 과일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하니까 과강 조심해서 낮에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 제철 과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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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